신나는 악기놀이 아저씨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휴, 나무 밑에서 좀 쉬어야겠다. 쿨쿨 잠든 아저씨 곁으로 동물 친구들이 살금살금 세모난 이것은 뭘까? 토끼가 말했어요. 칭, 칭, 칭. 와, 꾀꼬리 소리 같아. 동그란 이것은 뭘까? 원숭이가 말했어요. 쏘아, 쏘아. 어, 빗소리 같아. 나팔꽃처럼 생긴 이것은 뭘까? 여우가 말했어요. 뿡? 헤헤, 방귀 소리 같아. 커다랗고 둥근 이것은 뭐지? 곰이 말했어요. 둥, 둥, 둥. 우와, 괴물이 나타났다. 잘 잤다. 아저씨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요. 어? 악기들이 왜 모두 나와 있지? 어리둥절한 아저씨를 보며 동물 친구들은 키득, 키득. 동물 친구들은 키득, 키득.